다니엘 472 예심찾기 2023년 4월 10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 잠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스위치는 그대로 꽂혀있었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했습니다. 그러나 한 20여분 뒤에 다시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. 내 생활 가운데서 인터넷이 안되어 조그만 연결이 안되어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답답한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.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제 감정을 받아주셔서 저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능력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 저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영원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시야를 바꾸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